자 우리 친구들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았는데요. 선생님 영어 듣기 해설 강의하려고 왔거든요. 자 지금 영어 듣기가 우리 정답률이 뭐 나쁘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문제 들으면서 아 헷갈려 뭐라는 거야 했을만한 그런 문제들만 좀 뽑아서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은 우리 지금 메가스터디에서 집계한 정답률을 기준으로 오답률 가장 높았던 오답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번을 볼 건데요. 이게 지금 지불 유형이잖아. 정답률이 54%면 꽤 낮은 거지. 지금 지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금액을 얘기할 때 금액도 잘 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몇 개를 하겠다는 건지 개수 그리고 마지막에 할인을 해준다 안 해준다 뭐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할인을 해준다 그랬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주는데? 달러로 빼둘 거야 퍼센트로 빼둘 거야 아니면 뭐 일부 품목에서만 빼드릴게요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위주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6번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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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ment Needs. 감사합니다. 지금 옹니온이라고 했으니까 어디 뭐만 할인을 해주는거야? 백팩만. 그치? 가방만 10% 할인이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oh, that's a great deal. 좋은 딜이네요. 그래서 I'll take it. 사겠다 라고 했죠. 자, 지금 가방은 하나 살 테니까 50불 곱하기 그냥 원 이렇게 됐었고. 자, 그 다음, do you need anything else? 다른 거 뭐 필요하세요? I like this camping hat. How much is it? 자, 우리 캠핑 헤트 모자 사려고 하나봐요. It's $10. 10불인데요. Not on sale though. 자, 10불인데, sale 하는 건 아니고요. though 같은 거는 그냥 원래는 얘를 문두에 쓰면은 그냥 but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지막에 회화체로는 이렇게 뒤로 붙여서 많이 쓴다. 그래서 아, 근데 그냥 이런 뜻이야. 아, 근데 sale은 아니야. 뭐 이런 건데요. 그냥 뒤에 붙여서 쓴다라는 거. 자, 그래서 sale 중은 아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sale. 보통 이제 할인할 때의 sale이잖아. 근데 on sale이라고 하면 할인이 맞아. 만약에 여기서 for sale이라고 하면은 판매라고 해석이 됐을 텐데 어쨌든 지금 할인 중은 아니고요. 그랬더니 여자가 that's ok. 괜찮아요. I'll take it as well. 그것도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gift wrapping for them would be a total of $5. 자, 지금 뭐 해준다 그랬어? gift wrapping. 우리 선물 포장. 이거 선물이었잖아 애초에. 그래서 선물 포장하면 5불이 들어갑니다. Would you like gift wrapping? 그래서 그렇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please 그렇게 해주세요. Yes, please. Here's my credit card.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가 더하기 5불까지 해주셨어야 됐고요. 그럼 총 얼마야? 65불이네. 그치? 에? 아, 65불이 아니지. 어우, 중간에 여기서 10% 이거 할인을 안 했어. 자, 여기서 10% 할인을 했어야지 10% 빼면은 45불이잖아요. 그래서 45불, 55불, 그리고 60불. 이렇게 지금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설정된다. 아, 65불이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일단 제가,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케어기에서 10% 이 정도는generational 내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 S2가 넘는데라 입니다. 그러면 1 S2가 넘는데라 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좀 다를 해야 됩니다.